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본문에 그대로 자세히 설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분을 모두 선하고 인자하시고 그게 영원, 살아온 변하지만 하나님 영원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감사할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래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인자하신 거예요? 해답은 본문을 다시 말합니다 2절 3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보혈의 피로 산자들은 이같이 말할 죄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대로 속량하사 애국에서 구원한 것 사단에서 던져서 건져내주셨죠 동서남보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면 그 모으셔가지고 교회에는 부른받은 모은 자들거든요 선택한 자들거든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와 광야 황량한 들판에 모래만 있는 사막에 이런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방황하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있을지 방황하고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내 인생에 광야가 와야 됩니까 광야 방황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집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줄이고 목마르다니까요 배고프다니까요 갈증나다니까요 그들 영혼이 그들한테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 왜 피로 사서 아들따로 삼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왜 광야 사막길을 걸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사막길입니까 내 인생에 형통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희한하게 사기당하고 희한하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도저히 그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졌을까 나도 모르게 광야 사막길에 완전히 완전히 망해가지고 초토화된 상황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광야 사막길이 와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뢰하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 약속에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고 귀에 들린 꽃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믿음은 약속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말씀이란 내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시평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옥토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말씀이 내 안에서 구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광야 사막길이 아니면 갈급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도 하긴 해요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니까요 사모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한 6절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왔게 부르짖음에 근심 가운데서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부르짖음에 쥐어 나를 도우서 나를 사러 찬절히 통성으로 쥐어 부르짖음에 그때서 안 나타나셔가지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너를 건지시고 수령에서 건지시고 그러고 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와 사막은 길도 없는데 이제 길이 보여 주님 만났어요 건져서 주님의 영예세기가 떠지니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때 바른 길이 보여요 원래 있었어요 자기가 안 보여요 왜요? 못 만나면 안 보여요 그래서 거주할 성의 일기하셨다 이제 성읍으로 갔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건지십니다 영적 체험 경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 응답하시네 이야 하나님 역사하시네 거기서 영적 신앙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적인 신앙이 언제냐고 광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볼까요? 야곱이 돈만간 신세입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 황량한 들판에서 허기진 배를 안고 울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에 뱉다는 것은 뭐예요? 땅바닥에 누웠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야곱은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죠 그때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꿈에 본 적 신령한 영의 눈이 떴어요 꿈에 본 적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네 눈 땅을 너와 호소하게 지리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복이 거룩될 것이고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고 이렇게 나를 떠나지 않야리라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야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베델 하나님의 떡 말씀 그리고 그 돌베개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제사들에서 재물을 들였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 언제입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따뜻한 품에 어머니 따뜻한 품에 있었을 때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왜요 내 자아가 살았고 육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얘 껍데기가 두꺼워가지고 여기 지금 혼이 깨어져야 영이 흘러나오는데 절대 만날 수가 만나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네 인자 끈지야 인자 알아 8절 요하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이로 기이한 일을 말하여 찬송하십니다 아 자 감사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이것이네 깨뜨리고 만나가지고 영계를 알게 한 것이 인자심이 영원하더다 기적이다 마지막 구절 그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누가 은혜받은가 사슴의 신의 물자의 갈그만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주님의 내 인생이 전부고 주님 주님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내 인생이 전부 주여 주여 나는 너무 광야 너무 힘들어요 사방팔방 막혔다니까요 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사모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냐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냐 광야길이 험한 길이일수록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권한연단이 그만큼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시켜 만족 영혼의 만족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혼의 만족이 올 줄 믿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오고 시어리오고 감사가 돼서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바울의 고백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가 세 번째 나와요 범사 모든 일이 안 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해 구원받은 것도 기뻐해 두 번째 기도해야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가 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가 되지 감사하라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데 마음이 닫아 여기도 감사가 돼요 그런데 기도해봐 성령 충만한 만큼 성령의 영이 오면 깨달아져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야 영적인 깨달아 범사에 감사만 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 아 우리 인생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데 그 뜻이 어딨냐고요 세 가지만 계속하시면 그 내비가 돼 인생의 내비가 아 맞겠다고요 마지막 감사만 하면 내비가 열려요 길이 열려요 길이 범사에 감사만 하면 열려요 감사하라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를 통해 사람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전도자가 감옥같이 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운만 피투쟁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옥에서 착고에 쇠고랑 채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참여하며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아무리 감옥이어도 하늘문은 닫을 수 없어요 하늘문은 열려있어요 지금도 감옥같다고요 환경이 문제라고요 쇠고랑 누가 채웁니까 그 상황에 그 상황에 기도가 찬미하니까 그래서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느냐 하늘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감옥만 지진 난다 산도 아니고 지진진도 아니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아이 그래갖고 착고가 풀리고 막 감옥에 달려버리고 이야 이야 놀랍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도가 찬미하니까 찬미하니까 오늘 또 기도가 찬미만 하면 아무리 감옥같은 상황에 기도가 찬미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감옥 가다냐고 왜 내가 맴맞이 가다냐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복귀라고 내가 억울하고 분해요 억울하고 부를 만큼 감사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언제 언제 지진이 나고 착고가 부립니까 저는요 이야 바울이 자 감옥문이 열리고 그때 그 다음 얼마나 기뻐 맴맞은 자리가 아플까요 주님이 내 기도해 감옥문이 열렸다 그러고 나니까 빌리포 교회가 만들어졌어 그것 때문에 빌리포 교회가 만들어졌어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우리가 자랑한 요셉의 삶을 보세요 평일 시기를 봐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도 어디로 가냐가 중요합니다 보디발 시의 대장 경호 실장 왕 옆에 사람만 가야지 저 시골에 팔려가 버리면 길이 안 열려요 종사리도 그 우연하게 팔려간 한 발간은까지 꼭 거기까지 그렇게 가게 만들고 거기서 거기서 가정총무까지 11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뚝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어야 총리가 되지 가정총무도 안 된다면 총리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살고 그래서 빛나고 야 너 하나님의 항통하다 함께한다 보디발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복이 온 거 아니더라고 큰 사람은 큰 시험에 와야 돼 보디발의 처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날 하나님께 득지하니까 보디발의 처는 그날 다 집에 다 보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노고나고 둘이다 하나님께 득지하니까 하는 분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옷이 물증이 돼가지고 옷 벗고 달라들었다고 나쁜 인정해 그렇게 너무 억울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 근당에서 어떻게 해서 세상에 너무 억울해 무엇이 이 옷이 물증이라고 옷 벗고 네가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이거 어때요 팡봐도 빼도 봤도 못해요 빼도 봤도 모든 일이 있다 우리 인생이 왜 내게 이렇게 일이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억울하고 분허지 그래도 너는 감옥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야 돼 누구 말하지마 그거 다 얘기하면 그 가정에 이혼되잖아 참어 네가 말하지 말고 억울하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더니 두 장관이 다 들어왔어 요셉을 세우려니까 두 장관이 실수해 그리 들어오게 만들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왕이 아니요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니까요 감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은 주인공이고요 이 모든 바로왕이나 두 장관은 엑스트라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누구냐고요 주님 사랑한 사람 고난연단 받은 주님의 내 인생에 천불한 사람 천불한 사람 어떤식 지금 여러분 상황이 뭐냐고요 괜찮아요 감옥도 괜찮다 할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냐고요 얼마나 의지하냐고 주님의 사람을 사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하나 인정이 됐냐고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분합니까 예수님처럼 고통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뼈 안 맞고 그 수치의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기고 십자가가 죽으신 분이 나를 죽으셨어요 억울하고 분을 주님처럼 억울하고 분해 누가 있어요 그대 주님 주님이 우리 억울하고 분해 가만히 좀 있어요 참고 네가 견뎌야 돼 네가 견뎌야 돼 견뎌야 돼 네가 견뎌야 다른 사람을 산다 십자가다 너 나 위해서 그거 나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면 겁이 자질 수 있어 젖어요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견뎌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억울 참고 견뎌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권한을 줘서 기도하게 만듭니까 기도해야 너를 변화시킨다 아니 감옥에서 끄집어져야 하니까 너 바꿔줘 성령축만 줘야 돼 깨뜨려져야 돼 부서져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 네 안에 세워져야 된다 주권이 세워져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이시다 끝까지 책임진 주권이 세워져라 완전히 세워졌어 그래서 그래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맨맞은 것도 손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켰지 하나님 아시겠지 이 주권이 세워져서 그것이 그릇이 되니까 변화되서 믿음의 고백 요새 얼마나 주권이 세워졌는가 성경에 증거를 드릴게요 장세기 41장 16절에 말하길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리되 내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하시리다 자 꿈을 꾸었어요 꿈 얘기 아직 하기 전이에요 너 꿈 잘 꾼다 하더라 예 근데요 하나님이 꿈 해석할 것입니다 꿈 얘기 아직 안 됐거든요 미스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하리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32절에 바로 꿈을 두 번 꾸준 것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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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가 문제야 내가 아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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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죽었어요 못 박혀 죽으면 주님 미래를 시켰다 이 다음에 역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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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니까 하나님 듣고 있다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요 일을 하시죠 41장 38절에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제 벌써 배워버렸어 계속 하나님 하나님의 귀에 들어와 보세요 바로에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체라고 지인여금다 하나님이 높이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님 이름 높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대요 자만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하나님 높이면 그가 하나님 너를 높아줄 것이고 그를 품으면 예수님 마음이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그저 너무 좋아 이거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슴에 품어 사랑한 사람 품잖아 생각 날마다 말씀 품고 나는 주님의 좋아요 맨날도 좋고 이러들이고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큰 자인지 아세요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 상황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역시 나는 나밖에 없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가 싶다가 저봐야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때 점수를 매겨요 왜 그 시험을 이겨야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을 이겨주겠고 영화로 멸동을 이겨주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 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변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으신데 어떻게 하신 거 보니까 41장 40제 말하기를 자 바로랑 이렇게 말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예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네 왕자뿐이라 바로가 요셉에게 돼 내가 너를 애교본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산을 목에 걸고 엎드리라 다 신하들이고 장관들이 그대로 그 앞에 엎드리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시잖아요 한번 아무리 해도 30세 지금 이 청년을 가지고 장관도 한번 안 해봤고 경험도 없거든요 꿈에서 하나 했다고 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엎드리라고 총리로 감옥에 하루아침에 감옥에 총리로 이 말씀에 사실을 믿으시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셔요 멋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 대접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대접해 봐 하나님 하나님이셔요 멋있는 분이셔요 전능하셔요 왜 우리가 끝에 좀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접해 봐 나는 너를 믿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길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너를 믿어주고 있는데 나는 너를 믿어주고 있어 믿어준대요 믿어준다는 걸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인생이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비슷한 거 틀립니다 목적 하나는 영광이고 목표는 이 땅에 잘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야지 총리가 인생 목적이면 안 돼요 아니 편질이에요 농사꾼이 되더라도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웅만 구원시키면 그걸 하는 거지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는 달성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레아스를 이겼어요 나라를 살렸어요 영웅 왔습니까 쫓게 당했어요 왕이 시기에 죽이려고 도망가요 아들랑 구리에서 무려 10여 년 동안 산속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산다는 것이 뭘 먹고 뭘 말하고 굶고 죽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상황을 다 먹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써요 이제 자기가 그 연단에 안 끝났는데 아이고 존수가 있다 아주 기발난 꾀가 생겨요 먼 꾀 불레스에 돈만 가버려 그만 사월이 못 오지 그래서 아기스 왕은 항복했어요 아이고 아기스 왕은 잘 왔다 아이고 진정 이렇게 평안하고 좋구만 쫓게 다닐 것도 없고 아기스 왕이 먹여주고 이렇게 편안하고 아이고 살겄네 살겄네 기도 응답도 안 받고 뭐 때문에 아기스 왕한테 항복이야 그리 들어가 가만둘 것 같아 너 연단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맘에 들어 그리 들어가 가만둘 것 같아 아기스 왕이 다윗다 이리 와봐 자 너 사월이랑 미국지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앞에 갖고 사월이랑 쳐부숴보자 너하고 앞에 갖고 네 민족을 죽여부르자 아이씨 큰일 났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자기가 왔는데 말도 못하고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민족과 싸우라고 저럴까 그런데 그 수렁에 빠졌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실수가 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내 깨로 당한 실수 빠져 죽어요 어찌할 수 없어 방법도 도망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지금 다윗이 자기 민족을 싸우란 말이냐 메시아 그림자 다윗이 민족을 싸우는 말이 되냐고 이거 어찌하라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다윗이 똑똑 영예 똑똑 영예 필요 없어 너는 죽어 네가 네가 들어왔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이 건져줘야 돼 그 불레선 장수들이 왕이야 왕이야 다윗이 뭐 뜬다랍니까 아니 다윗이 하나 잡고 쳐들어가라고요 착각하지 마시오 다윗 마음은 왕한테 아니요 임시적 피운 것입니다 마음의 다윗이 같이 가서 싸우다가 이것이 안에서 반란 일으키면 우리 죽습니다 빨리 보내세요 그래서요 왕이 다윗이 불렀어요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방백들이 너를 실현한다 빨리 가거라 살았어 살았어 다윗이 살았어 새벽에 떠나래 얼마나 도쿄의 영혼을 갖다 나온 거예요 그거 머리로 됩니까 똑똑하게 됩니까 은혜로 은혜로 까불지 마세요 은혜가 임해야 살려주는 거예요 선택을 은혜로 살리더라고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와보니까 자기 성의보 시끌나게 다 불타버렸어요 불탄 정도가 아니고 저 자식이 다 이 아말렉 군사들이 끌고 가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눈이 뒤집혀버려요 돌멩이 갖고 다윗쳐 죽이려고 이야 나는 그 몸에서 주님 그러네요 그럼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암을 충복도 저 자식 다 뺏기고 나니까 다윗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여러분 그 상황에만 다르다 봐 여러분 그 상황에 다르다 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멋있는 곤랏도 죽이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처참하게 처참하게 내가 죽어야 되냐고요 내 부하를 하나를 죽이려고 나 할 때 그 심정이 왜 아냐고요 처참하게 무너지 그렇구나 인생은 그런다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네가 뭐 때문에 묻도 않고 기도하더라고 악의성 항복했냐 너 혼잡나 이놈아 혹도가 이 고생해라 너 파싹 깨버려라 근데 기도해 하나님 살려드라 응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이 가까이 죽이게 해라 어디로 죽이게 어디 누군지 모른데 방향을 모른데 적군이 누군지 모른데 길가에 애국 병사가 병들여갖고 쓰러져 있어요 죽게 생겨서 그걸 먹여주고 살려줬더니 그 병사 입에서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 군대가 어디라고 말해줘 자 이 병사가 그 비밀 이거 뭘로 우리가 해야 돼요 몰라도 하대요 그래서 기습해갖고 다 찾아오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나를 궁유력이라면 궁유력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세요 애국 병사 병들을 죽어간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내 도움에 살기로 하고 따가한 조각만 달라고 나 따가한 조각만 달라고 머물으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아 그런 사람 찾으면 보기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응 이렇게 뭐 보기 그런 계산하지 말아야 돼 마음이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 병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된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눈물 골짜기 통행하시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왜 그러냐 너는 나만 의지하고 은혜 주기 위해서다 눈물 골짜기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나 말아요 죄가 아마 은혜도 더 많아요 저는 실수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은혜가 더 준다 아 그러면 죄 많으면 은혜 드린다 그러면 죄 많이 지어야 되거든 내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 얘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더 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회개한 거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살지만 하나님하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고 주님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적은 거냐 간단해 사랑을 못 느껴봐 언제 느껴봐 죽을 때 살려주면 암병을 갖고 불바닥에 나섰네 진짜 사랑하거든요 암병 안 걸리는 것도 더 좋은데 꼭 그래갖고 사라져야 돼 우리는요 항상 마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주고 연단도 주고 훈련도 주는 것이죠 연단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언제 그니까 환도 비굴 시켜봐 도망가려고 믿고 의자 환도 어떤 사람 물질 환도 끌어버려 건강 환도 폐 끊어 내가 믿고 의자 제일 끄지 않고 환도 폐 6월에 하고 아이고 죽겄네 아이고 죽겄네 하면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가 씨름한 메어 달립니다 딱 씨름한 기도는 막 따져요 자기가 살랐다고 메어 달리면 파사 살려줘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밖에 주님밖에 없어요 나 좀 살려줘 완전히 일이 뭐이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겼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항복하고 파사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져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 뭘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울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복을 줘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복을 줘버렸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나라 국호 이분이 시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신기하고 기묘한 역사를 보는데 로마사 8장 28절에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신데 뭔가 마지막에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 영화로운 구원을 막거리고 아신다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참 좋아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묵상음에서 뭘 느꼈는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예수를 미워했고 큰자 어린자를 성질이라 그러면 장작권이 야곱에 와 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예정됐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걸 알아 그리고 어머니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장작권 내게 오겠지 가만히 있어도 장작권이 야곱이 갈까 안 갈까 가지요 약속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있는데 영의 사람 가만히 의지하고 바라봐 괜찮아요 잠잠히 여와를 바라보고 믿어지니까 그런데 영의 사람 안 된 사람 혼의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이 발동을 해 자기가 술을 써 가만히 못 있어 육신의 정욕 암호 이생을 자랑해 꿈틀꿈틀하니까 내가 머리 굴러 자기가 못해 개고나고 엎어져 엎어져 뒤집어져 알려나 그러면 하나님의 내부 허락을 놔뒀어 그래서 께를 써가지고 팔죽 끌어놓고 있다가 형이 사냥 못할 데가 있을 것이다 못했어 형 장작권 팔아 야 나 배고파가지고 장작권이 뭔 필요 있겠냐 그래 자 애서도 지 말 책임져야 돼 장작권이 뭔 필요 있냐고 오늘도 영적인 당장 먹어야 하라 이런 사람들 물질이 더 커 이런 사람들 책임져 책임져 그대로 됐어 애서는 망년에 말해가지고 자 그럼 야곱은 자 몰래 팔아가지고 아버지 축복도 눈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축복도 다 받아버리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을 다 받았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래서 파란만장한데 라반한테 가가지고 라반이 야곱의 탄수가 더 높아요 자기 딸을 팔아먹는데 7년씩 7년씩 14년간 머슴소리 아이를 좋아해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레아를 밤에 딱 보내서 딱 잠자리 들고 아 지금 왜 이렇게 속았어 야 어떻게 동생 먼저 죽었냐 일주일 이따 더 줄게 아 이래갖고 이 단속 간다 딸 둘이 팔아먹고 14년간 머슴소리 고생 죽어라 시켜봐 왜 그래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으니까 너도 속음 당해야지 야곱이 철저하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가슴이 살아요 아버지 여기 보시오 야곱 최세옥 같은데 여기 보시오 짐승이 피가 묻었어라 짐승 피가 묻혀갖고 내 아들 요셉이 찍혔다 찍혔다 가슴을 치고 통골이 우리의 여우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 때 그 야곱의 그 가슴이 누가 피해기냐고요 그렇게 혹독한 혼란을 시켜야 되냐고요 적당히 봐주면 안됩니까 안된대 안된대 어쩔 수 없대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바싹 깨서 니가 아버지 속였지 니 아들이 너 속여버리잖아 가만히 있어도 자랑잡고 니가 뭐라고 발동을 해 발동할 수밖에 발동을 하게 니가 그래서 흔히 영예사람 바꾼 과정 어쩔 수 없다 니가 니 고생해서 한 거야 만들어 쓰기 위해서 우리 왜 광야학기 통과냐고요 그러려면 영예사람 안돼 안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야곱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괜찮아 괜찮아 그때 만났냐 영예사람 변화되냐 그래서 연단 훈련시키는데 잠원 11장 31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라 은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 받거든 받습니다 오은 자 우리는 죄 용서 받은데 안 믿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은 영원한 지옥불을 받아 여기서 보응을 받아요 다일시 범죄고 나서 회계에 있는 나단 선자가 여완수로 크게 회방거리 줬다 그랬더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앞살을 반여오고 죽을 지옥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골자에 통행하고 인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장작권 주고 너를 장애로 삼는다 약속은 그걸 이루시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 아니고 혹독한 훈련 대가를 만들어서 영의 사람 만들지 않고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렇구나 광야 삼하길 해줄까 깨뜨리고 영의 사람 만들려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때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은혜가 뭔가 난 다일스 삶에 그래요 다일시 군대에서 조사하다가 혼났어요 매 맞았어요 다일 때문에 7만 명 백성이 죽었다니까요 다일 때문에 백성이 희생해야 되냐고요 나를 때려 백성을 때리냐고 울고 통구하니까 제사들이요 아니면 타장마당에 제사를 딱 드릴 때에 불이 떨어진대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장소가 아브라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 돈바이 그 장소 똑같아가지고 거기가 성전태가 됐다 자 무슨 얘기 오십냐 다일 실속으로 넘어졌어요 군대주사 말 맞았어요 그것까지라도 울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것이 더 잘되어버렸네 더 잘됐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참 창피할 일이 있어요 괜찮아 너와 너 더 크게 쓰려고 그래 너 니 자신의 모습이 인자서 알았지 그래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걸 안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범사의 감사가 돼 감사로 제사로 나를 영원하게 하니 그 행위에 옳게 한 자의 구원을 보니 행위가 우리가 믿음에 감사해 우리 다음 주 주소 감사하기를 우리가 다 뭐랄게 해야 될까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 격륜 역사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이 그렇게 역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었고 그래서 천국이 믿어졌고 내가 심히 가난했고 애통했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변화돼서 말씀이 귀에 들어와 가겠다는 것은 이 깨달은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